윤희 앉아 윤희 앉아 윤희 앉아 윤희 앉아 완전 개같은 거 자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자 오늘 찍을 영상은요 바로 우리 오버워치 내에서 술래잡기를 진행할까 하는데요 오늘의 게임 바로 우리 술래잡기 우리 6명의 이렇게 인원이 있는데 모두 라인하이트로 고를거에요 그죠? 모두 라인하이트로 고르구요 자 우리 상대방 AI 고수를 초빙을 해가지고 바스티온을 고르게 할거에요 야이엔밸드 맵에서 야이엔밸드 맵에서 바스티온이 라인하이트로 쫓는 그런 술래잡기를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격력은 200%고 체력은 25% 그렇기때문에 스쳐도 주문놓읍니다 아시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아이엔밸드에서 진행하는 술래잡기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시도 자 여러분들 첫번째 경기 아 첫번째 경기야 자 우리 빠르게 도망쳐야돼 빠르게 이거는 내가 봤을때 야 왜 다 이루가 나 이루 안갈래 아니 잠깐만 야 우리의 선수 바스티온 윌풍당당하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 현이야 마크로블뚝 마크로블뚝 오 현이야 현이야 들어가 자 참고로 나일날 트는 방패와 돌쟁이가 아무것도 안되는 그냥 뚜벅입니다 여러분들 자 현이야 여기 여기 라면? 아아 참친리 현이야 일로 오라고 앉아 앉아 어 발견했어요 발견했어요 엄리군 위대하다 과연 현이야 사운드들어라 사운드 오오 잘 피하고있어요 오! 하지만 옆에서! 옆에서 자 신세 오옹오옹 오오오오 자 여러분들 너무 성질부렸어 죄송합니다. 형님야! 왜? 자 여러분들 지금 현재 어.. 죽은 사람들은 나갔구요 자 지금 3명의 선수가 남았어요 여러분들 자 3명의 선수 야 이거 내가 봤을 때 우리 둘 중에 우리 둘이 끝나고 저쪽에 간 저기 수전증이 3명 남았어 내가 봤을 때 어? 과연 과연 그들의 운명을 어? 빰밤밤밤밤밤밤밤 어? 형님 여기 없나봐 어? 아직 모릅니다 어? 아직 몰라요 이제 가봐 오오오오오 diz 자 바스티얼 열심히 쫓아오고 있습니다 여자가 남자 지켜줘야지 어디가냐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오, 오, 바스 형 맴돌고 있습니다. 바스 형 냄새를 맡았어요. 야, 너 발짝 소리 내지 마. 일로 오잖아. 따라오지 말라고, 너 여기 있으라고. 와, 너 너무하다. 아직 몰라요, 아직 몰라요. 나 삐졌어. 나 저기로 가. 자, 그런데 여기서 오, 오오, 오오. 오오, 오오. 오, 아직 모른다. 아, 왔다 갔다. 오오, 오오. 오오, 오오. 자, 우리 델로. 다시 도망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델로야, 적당히 죽어라. 델로가 지금 계속해서 도망가고 있지만. 오오, 쐈어요. 자, 델로 살짝 스쳤습니다, 현재. 델로야, 적당히 죽어. 자, 2층으로 도망가는 우리 델로. 글로 갈게. 글로 갈게. 어, 글로 갈게. 글로 갈게 모두 나올거에요. 지그엃. 오오. 오오, 오 수排이라는. 아, 바스티온. 바스티온 냄새맡았어요. 바스티온 냄새맡았어요. 오오. 갑니다. 오. ㅎㅎㅎ 도기chw 장난어요. realtà 텔로가 이거를 자 여러분 이번에는 아이엔 발드 두번째 경기 이번에는 바로 제내아탑니다 여러분들 자 이번에 우리 저승의 사자 제니아타 고수로 춤비했거든요 AI 자 제니아타가 지금 가고있습니다 자 이번에 상대팀의 우리 선수들은 캐릭터가 자유에요 대신에 쉴드가 없구요 쉴드캐릭터 있는거 안되구요 이동기 이런거 전달 안되고 스킬 다 금지에요 모조리 잘 숨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제니아타 고수의 제니아타 지금 냄새를 맡고 이동중입니다 여러분들 위에 뭐가있나 위에 뭐가있는거 같은데요 혹시 나가보세요 우리 이것은 델로 걸렸어요 부자 걸렸구요 하지만 제니아타 제니아타 뭔가 평화롭습니다 오 뭐야 제니아타 제니아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오 제니아타 야 제니아타 아 전판에 1등한 델로를 잡았는 우리 제니아타 하지만 여기서 아 신선사님 걸렸어요 신선사님 자 2명의 선수가 탈락하면서 자 현재 남은 선수 4명입니다 여러분들 자 기분제 네 갈골이 안되요 망한경 망한경만 쓰고 있어요 왜요 망한경이요? 스킬 금지잖아요 스킬 금지 망한경 망한경 아 개무섭다 아 이렇게 되면은 참치님이 우승을 했어요 아 벌써 아 축하드립니다 참치님이 오늘의 두 번째 경기 우승자 우리 등 빨간 참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 세 번째 경기 감시기리 자 이번에 술래는 바로 솔저입니다 여러분들 솔저 바로 피크하고 도망가야되요 여러분 솔저가 지금 막 뛰어댕기고 있거든요 오우 오우 막 뛰어댕기고 있어요 자 와우 솔저 애들 솔저가 달려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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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냄새를 맡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거든요 어 잠깐만 여기 근처에 정크랫이 있는데 정크랫이 있는데 나이스 아 형이 탈락했구요 자 여기서 어 리퍼 아 리퍼 이런거 좋아요 오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지금 우리 솔저 사운드플레이를 하는건가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알고가다니는거죠? 아 여기서 오우 사프를 잘해 아니 이것은 여기서 솔저 시상자자 나이스 나이스 신생사님 세상님 나한테 왜이래요 두번째 탈락님 자 그런데 자 여기 맥크리가 누구죠 저거 맥크리 지금 맥크리 누구죠 맥크리 지금 참치님이랑 차고있습니다 아 참치님인거 같군요 아 아 아 참치님 이게 내가 왜 죽었나 싶은 표정으로 죽었어요 지금 아니 세상님이 저한테 왜그러세요 아 저 아무것도 안했습니다 세상님이 저한테 데려왔습니다 자 그새 자 그새 솔저는 다음 목표를 찾아서 어 델로 역시 사운드플레이 지금 마스터티어거든요 델로가 지금 예 자 지금 델로가 마스터티어인데 마스터티어답게 정말 사운드플레이를 잘하고있어요 하지만 그는 그의 운명 과연 어디까지 갈것이 있는가 아 나도 소리 들었는데 아깝다 자 지금 열심히 뛰어댕기고있어요 솔저는 솔저는 정말 열심히 뛰어댕기고있습니다 아 쐈어요 델로 아 거의 A백이에요 솔저 와 오바무시합니다 아 무서워 자 여기서 자 흐하하하하하하하 아 자 자 자 이렇게 우리의 어 우리 포기부가 어 마지막까지 살아남으면서 어 세번째 경기는 우리 포기부님께서 최종순님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인상으로 오늘의 영상 자 우리 술래잡기 아 재밌게 보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 여러분들 다음에는 어 다른 랩으로 해가지고 우리 AI 술래잡기 계속해서 이어서 한번 촬영을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어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음시간에 좀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계세요 안녕히계세요 감사합니다 찍 나왔어요 네 나왔습니다 네 어 여기 낑겼다 여기 낑긴거 같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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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아 나이스 이런 거지같은 서버가 날라갔네 어 됐어? 나 아시아 접촉됐어 지금 그냥 한국석 비벼 야 야 화불이네 화불이 야 지금 추가시간이다 야 빨리 비벼라 추가시간이야 비벼 야 들어올 시간 야 추가시간 됐다 빨리 비벼라 어 되네 어 어 어 어 어 아 아 아 아니 나 이걸로 죽을까 했지 위험해요 헬이네요 헬 아니면 아이엠바엘에 맞춰서 어 잠깐만 어 나 못써 어 야 위험했어 어 아